오늘 아침도 공개가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부산이 영하 2.1도, 체감온도는 영하 8도 안팎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도 낮부터는 추위가 조금 누그러지며 7도까지 기온이 오르겠고요. 내일과 모레는 아침 기온 0도 안팎으로 평년 수준을 회복하겠습니다. 출근길 전국에 구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부산은 오후부터 차차 맑아지겠고요. 밤부터 중부지방으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현재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부산이 영하 2도, 거제는 영하 1도, 내륙지역들은 영하 5도를 밑돌며 어제보다 더 춥습니다. 한낮기온은 부산과 양산이 7도, 울산 6도, 창원은 5도로 어제보다 1도에서 3도가량 높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남부 앞바다에서 최고 2.5m까지 다소 높길겠고요. 오늘 오후까지 부산과 울산, 거제 동쪽 해안에 너울성 파도가 유입되겠습니다. 강추에는 주중반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하지만 절기 대야는 금요일 오후부터 찬바람이 강해지겠고요. 설 연휴가 시작되는 주말 아침 기온은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질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